매주 일요일 3월 4회전 5회전 3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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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회전 2회전 진짜 이거 한소줄이야 네 여기 찾다가요 처음 못 들까?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여주실 줄 몰랐어요 진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한명씩 인사랑 저 한마디 할까요? 그럼 소아 보컬 팀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소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의 막내 귀요미 승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뭐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Say My Name의 메입니다 메입니다 오늘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니면 안녕하세요 저는 Say My Name의 주니입니다 와이유 이렇게 많이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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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알엠의 멜레프 칸이 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더 감사합니다 아 더워요 안녕하세요! Say My Name의 리더 24살 히두미입니다! 감사합니다!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하고 추울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보실 분도 많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명씩 내비 수관 좀 짧게 얘기해줄까요? 네 아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제일 오랜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, 우와 안녕하세요 네, 이렇게 6명의 멋진 멤버들과 같이 데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, 일단 이렇게 많은 저희 아직 데뷔해서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이었던 아이돌이라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농담하고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의 Say My Name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뷔한 지 4일째가 되는 말인데 사실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갑자기 막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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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데뷔하기 전에 엄청 너무 행복해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주신 거 보고 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행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직까지 떨리고 많이 설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데뷔 뭔가 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우리 무대를 할 때도 너무 재밌어요 네 앞으로도 더 좀 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힘을 얻었는지를 깨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많이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있는 6명의 멤버들이랑 같이 새로운 꿈을 더 걷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멤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네 앞으로 많은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팬분들이랑 같이 앞으로 코끼만 걷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리더지만 더 든든한 만내리더 만내같은 맞언니 만내리더가 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으로来てくださった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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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 감사합니다 제발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케이크 이게 뭐예요? 인커트 뭐야 뭐야 성아야 어떻게 뭐라고 좋아 SMN데비 축하해 언제나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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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못 들었잖아 이 얘기 와우! 감사합니다 와우! 하니 저희를 위해 이렇게 모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서프라이즈까지 준비해서 하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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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어떡해 그러니까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 이름 많이 불러주세요 네 네 어떻게 이거 사진 다 이거 저기 잊지 마 아 이거 진짜 와 진짜 감사해요 다시 찍겠다 넘어갈게요 우와 그러네 저기가 있어 진짜 이거 예쁘게 예쁘게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면 왼쪽부터 볼게요 Medicare vous En這一 Hu T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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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 me, I don't know me I don't know what I'm saying I don't know where I'm saying 진짜 깜짝 놀라운 눈물이 빛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!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찍어요 저희의 사진 진짜 진짜 여기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이렇게 진짜 여기 이거 근데 이런 오케이. 너무 잘한다. 아쉬워 영양을 convincing 벌써 속도에 Santoso가 저는 바름날라 내가 과자 위한 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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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을 나 chasing 척 둘이 즐길게 당연한 거 숨이 끝이 보고 너무 좋아 다시 한번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케이크처럼 저희도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음료수를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0이니까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료를 드릴게요 맞아요 저희도 이거 항상 회사에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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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렇게 좀 다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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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세이브이네브 스니커 붙였어 하이! 이쁘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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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러워, 롤러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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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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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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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음료 잘 받았어요? 다행이다. 어떠세요? 또 하세요? 우리는 어떠세요? 좋았어. 어떠세요? 즐거워요. 좋아. 어떠세요? 너무 신나요. 행복해 죽겠다. 행복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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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먹으셔서 너무 좋았고요. 저희 생방전에 이거 마시고 화이팅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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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갈게요. 갈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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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한 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